이건 쿠드롱이 실수한 배치입니다. 2.5 2, 3, 4, 5 5로 쳐야 되고, 여기 와야 돼 2.5 2.5 2.5 2.5 2.5 2.5 역시 4.5 2.5 2.5 3.5 3.5 3.5 4.5 4.5 4.5 5.5 4.5 5.5 5.5 5.5 6.5 5.5 6.5 6.5 6.5 7.5 6.5 8.6 8.6 8.7 9.6 9.6 9.7 10.7 10.8 10.8 11.8 11.11 11.13 12.15 11.12 감사합니다.